아 바로 잡아버렸어? 끝 사거리 존나 길긴 하다 아 근데 뒷가면 빠구로 하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근접아 근접아 진정해 아리가 이쁘다고 그렇게 쫓아오면 어떡해 미니언이 반했네 애니 하는거 보니까 딜간 찍어놓을 수 있을거 같은데 너무 무섭긴 하다 잡곡이 딱 2번 턴이거든? 애니가 스턴 안쓰죠? 맞다 봐봐 무조건 이랬지 아 아 개쿨 아 아 아 아 나이스! 너무 좋아요. 아트야! 그거 꽤 괜찮은데? 오! 우리 팀! 교전 좀 할 줄 아는데! 야 우리 팀 합류 기가 막힌 진짜? 맛있다! 아래로 한 번 내려가서 힘 좀 줘야겠다. 아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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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 분신 진짜! 빨리 잡아 그냥! 근데 약간 레니가 생배 냄새 나는데? 라인전 하는 게? 뭔가 라인전 느낌이 생배인 이제! 한번 검색해볼까? 따라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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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짝짝 궁짝짝! 따라리리라라라! 봐봐! 바로 생배! 이게 느낌이 화가! 라인전 하다보면! 진짜 롤판에 관상이라니까? 하는 게! 매혹 100% 맞추는 법 그것은 매혹 안쓰는 법 매혹 100% 맞추는 법 매혹 100% 맞추는 법 너무 쉽잖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까비 매혹 좋아하는데 와 이거를 선불 써? 내가 매혹을 아끼고 있는데? 우리 니코 친구가 여기에 있구나 니코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간건가? 나한테 좀 봐 쟤깨야 아 이렇게 지금 발계로 변신했네 와 이거 당했는 걸? 아 이거 REQ가 좀 맛있어 보이나 보네 별사탕이긴 해 아, 야 그거 없나? 올렸는데? 위에 떴네 오, 씨발! 아, 이게 한 번은 무조건 당한다니까? 아, 짜증나 당했네 씨발 뻔하다, 씨끼야! 너무 뻔하잖아 미녀 큰 점 4마리 진짜 소름 돈데, 진짜 벌레, 컷! 전령 없나? 전령! 전령 갖고 와라, 전령! 진짜 미녀 올 때마다 미녀 개수 확인한다 이제 아니, 잠깐만 내 공성 어디 갔어? 에바잖아 어, 힌드레드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잡는 거를 개꿀 어, 잡아줘? 와, 까비 아, 살려줘! 어, 힌드레드 야, 너 왜 궁을 왜 이렇게 많이 재냐 너 아이고 우리 뚱땡이씨 많이 놀라셨어요? 안될 것 같은데? 바로는 에바지 않아? 도냥이 컷? 슬쏘다 아 근데 이게 왜이렇게 빨라 이 뚱떼 이 새끼가 솔방우탄 없나? 터뜨렸네 터뜨렸네 제끼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여 잘 죽어 니코야 너무 무빙이 좀 안일하다 바로 잡아버렸어? 끝 어 마지막 매혹 너무 맛있어 아 가끔은 죽어 어이 딜교환이 좀 센데? 뭔데?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아 잡고 싶다 이게 아리의 맛이지 잡아줘 너무 쎄요 저 친구 그래도 킬 낭보하는 너의 의지 잘 봤다 친구 고마워 내가 약해서 못 먹었지만 아이고 우리 케일 형? 어우 개쎈데? 힛할 쎄 마세 나이스 기가맥히게 빨아버렸다 추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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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날라오는 거 매형 맞춰주고 피해 죽고 딜해 죽고 아리의 신입니다 아 요리뽀고 쪼리빠또 아따 맛있다 어 뭐야 얘? 저게 와드였어? 잠깐만 나이스 오오 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내 반응 속도로 너무 힘들었다 저건 아 무서워졌어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거 아니야? 어깨에 손올리네 갑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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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